오늘 뉴스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한 가운데 내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숙박 할인 쿠폰 발급도 일시 중단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모두 271명입니다. 지역 발생 255명, 국외 유임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동작구 교회 기도처에서 지금까지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동대문구 고등학교와 마포구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76명까지 늘었습니다. 노량진 임용고시학원발 연쇄감염 누적 확진자도 8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경기 김포시 노래방, 용인시 키즈카페, 강원도 철원 군부대와 경북 김천시 대학교, 전북 익산시 대학병원 등 다양한 장소를 고리로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3차 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내일 0시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호남권도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돼 있습니다. 전북은 이미 시작됐고, 전남은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지급해온 숙박 할인 쿠폰 지원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내일 오전 0시부터 중단됩니다. 방역당국은 지금 감염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방역과 의료 대응 모두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연말 연시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달라는 당부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터와 생활터 중심 정밀 방역을 추진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현장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 치료 병상을 지자체, 의료계와 협력해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